안녕하십니까 그리니치 입니다 손난로 보조배터리 겸 손난로 3종 세트 중에 하나를 뜯어 가지고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보겠습니다 기능은 거의 똑같습니다 보조배터리 겸 손난로 플러시 기능도 좀 넣었으면 쓸모가 더 많았을텐데 마흐 마크 라고있나요 마흐 같은데 이거를 한번 분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팅중입니다 빨간불 24도 27도 까지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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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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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30도. 최대 모드. 배터리가 얼마나 가는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15분 정도 경과했습니다. 최대 온도. 최대 온도로 다가. 하는데도. 보시면. 배터리가. 만땅입니다. 30도 C로 다가. 30도 C로 다가. 15분 이상. 조금 괜찮게 성능을 냅니다. 30도 C로 다가. 30도 C로 다가. 자기가 Torah. 모두 양보기 games. 12도 예정. 저희가, 이렇게 잔잔해 가지고서는 한 칸 정도 해 가지고 하면 하루 종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 그리니티 였습니다